지금 김치전, 치즈김치전을 하고 있어요. 김치를 구운 다음에 치즈를 얹어서 뚜껑 덮어놓으면 이게 녹아서 치즈김치전이 되죠. 김치전이 물릴 때쯤 되면 김치전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가지고 한국식 김치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스트 위에다가 감자, 계란, 샐러드를 해서 원꼬 위에다가 치즈로 해서 구워낸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든든하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샐러드에 들어있고 여기는 김치전에 위에다가 치즈를 얹으면 별미예요. 아주 맛이 좋고 영양바란스 같아요. 우리는 이제 김치전에다가 양파를 많이 넣어요. 양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김치에 하고 양파의 달콤한 맛이 한 양파를, 김치 한 선어, 김치를 한 선어 포기를 김치전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주 먹으면 양파도 한 네다섯 개 들어가요. 그래서 김치를 1대1로 같이 넣어요. 김치하고 양파를. 그러니까 굉장히 김치전이 일반 김치전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죠. 그 양파의 향기가 대단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머이를 조금 썰어넣기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에다 치즈를 얹어서 뚜껑 덮으면 이게 녹아가지고 아주 김치전에서 부족한 게 칼슘이라든지 그런데 머이를 넣으면 칼슘도 풍부하고 단백질, 치즈 속에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죠. 그래서 이게 영양이 업그레이드 되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도 하고 맛도 더 있고 치즈가 들어감으로 있어서 치즈 김치전이 더 맛있어지고 품격이 높아지죠. 이 토스트에다가 치즈 김치전을 곁들여 먹을 거예요.